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이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참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원인들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가상화폐는 주시장에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지만 가상화폐를 통해 바라보는 주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함께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시장이 언제 빠질지 몰라 무섭다 두 번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세 번째 지금 주식시장보다 가상화폐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주시장이 언제 빠질까 무섭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시장은요 사실은 물가 상승과 똑같이 기인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 상승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평가는 결국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상량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과하게 올라왔죠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키 맞추기로 작은 종목들에 대한 상승은 오늘도 코스닥이 좀 쎘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들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결국 주식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못 수익 보셨다면 나중에 또 수익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잃었던 것 따고 따고 잃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주시장에서는 위너는요 결국은 웃는 자가 위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상화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상화폐에 대한 문의가 워낙 많이 저한테도 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가상화폐 종목 중에서 50년 이상 갈 수 있는 가상화폐만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가상화폐의 일부 많은 가상화폐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존립 가능성 여부,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구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치평가가 어렵다라는 게 또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판단과 또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시장에서 많은 질문 중에서 타이밍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종목을 어떻게 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은 타이밍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타이밍 타이밍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포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포착을 할 수 있냐 30분봉을 통해서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30분봉 그럼 5분봉 아니고 10분봉 아니고 항상 30분봉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가 가능한데 이 로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접근하는 전략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은 왜 30분봉이냐 1봉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손절 라인이 잡힐 수도 있고 타이밍이 좀 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스 포인트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현실 가능한 1봉보다는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60분봉을 보자니 또 너무 크고 또 15분봉을 보자니 너무 빠르고 그래서 적당한 가치인 30분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 30분봉의 매매법의 핵심은요 눌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봉상 정배열이라는 것은 스피드가 있는 종목 중에서 속도감이 있는 종목 중에서 라는 표현이죠 스피드가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중에 30분봉 대량 거래 캔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즉 뭐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에요 힘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파워가 들어왔다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분봉 지지대 확인 후에 지지대 고점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좀 보고 있는데 분할 매수에 대한 포지션 이게 분할 매수라는 포인트가 딱 집히게 되는데요 분할 매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즉 나눠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30분봉 지지대 확인 후 지지대 저점은 손절라인이 된다 손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스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스탑, 로스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30분봉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분할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이 제가 이제 쉐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력한 모멘텀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의 종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4SPM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속도가 있는 종목 중에서 속도가 있는 종목 중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데 30분봉 지지대 확인 후 하니까 스탑, 로스를 잡을 수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종목 위주로 하셔야 된다 대신에 이 강력한 종목에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여시면 되겠죠 4SPM 이 네 가지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있는 종목 중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데 분할 매수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인간 손절 라인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은 쉐어인데 투 쉐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력한 종목을 접근하고 그 강력한 종목에서는 모멘텀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좋다 그래서 4SPM 꼭 기억하시면서 이 종목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30분봉 분할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체크해 보게 되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신용이 높아서는 안 돼요 신용이 높아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했죠 우리가 종목을 잡을 때는 4SPM으로 잡으면 되죠 그러면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다 신용이 크레딧이죠 그리고 전환사체 증자 5회 이상한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수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수량이 증가되는 종목은 하지 않는다 발륨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전환사체랑 유상증자는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올 물량이죠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특히 1, 2회 차는 자금이 필요해서 쓸 수 있지만 5회 차까지 발행했다는 건 회사가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유상증자 1년 이내 한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 유상증자가 1년 이내 한 것은 뭐야 주식수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났는데 뭐냐면 일반이잖아요 제3자가 아니라 이건 바로 팔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것도 결국은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죠 그래서 이 부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적자가 100억 이상인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낮은 부분 어닝스가 낮은 부분은 접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즉 빚입니다 대비죠 빚이 높은 종목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C2VED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똑같이 다섯 개인데 뭐냐면 신용 비율이 7% 이하인 종목을 접근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되는 종목 증자나 전환사체가 특히 5회 이상 한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유상증자가 1년 이내 한 종목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자가 100억 이상인 종목은 접근금지 그 다음에 부채 비율 150% 이하는 접근금지 그래서 이런 건 안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4SPM에 C2VED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맞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건 접근 방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안개하냐면 결국은 이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나중에 종목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이걸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4SPM 그 다음에 CV2ED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셔야 되죠 신용 비율이 낮은 종목의 전환사체 2V니까 지금 단기적 전환사체 그 다음에 단기적 증자 그리고 일반 유상증자 제3자 증자 같은 경우는 1년 보호의 수가 묶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나올 수 있어서 1년 이내에 물량을 소화해야 될 구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Earnings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낮으면 종목이 리스크할 수 있는 거고요 D 그 다음에 마지막 D B C 낮은 종목을 접근하자 그래서 C2VED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SPM C2VED 이거 기억하셔서 계속 적응하시면 좋으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하고 이제 종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종목적인 부분들 접근하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까지도 한번 좀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매법은 자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죠 가상화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사실 조금 리스크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 원 가까이 되고 있죠 8천만 원 7천만 원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비덴트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크게 상위 두 개가 주도하고 있죠 업비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덴트가 빗썸 있죠 빗썸 그래서 빗썸에 대한 지분 관련된 이슈로 해서 비덴트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 대량 거래가 있고 나서 수급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추격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더 클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거를 찾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30분 번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 박스권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포인트가 나오죠 자 여기서 사질 수도 있고요 중간에 사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하셔야겠죠 자 분할 매수 전략을 갖고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뭐 14,000 높게 샀다 치면 300원에 샀어요 그렇죠? 14,300원에 사서 예를 들면은 16,000원에 매도를 했다 그럼 1,400원 정도 올라갔어도 1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 중에서 매수 방법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30분 번개 터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림자리 어떻게 한다 이 박스권 하단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접근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노직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비덴트에 대한 종목을 봤고요 다음 이제 아프리카TV라는 종목이죠 자 온라인 컨텐츠 관련된 이슈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두각을 받았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의 두 가지 컨텐츠가 가장 핫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들은 놓쳐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트렌드가 사실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가 있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별풍선이라는 제도보다는 어떤 실시간 조회수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벗게 되는 구조라면 이 아프리카TV라는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별풍선이나 이런 어떠한 뭔가 제시를 통해서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TV 컨텐츠를요 BJ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래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넘겨서 유튜브에서도 촬영을 하면서 수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조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방송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즘 개인 방송 시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꿈이 뭐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희 때만 해도 과학자요 이런 게 꿈이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요 변호사요 검사요 판사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의 꿈은 뭡니까 이럴 때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는 뭐예요 창조자라는 뜻이죠 1인 개인 어떠한 프로그래밍들을 만드는 업체 만드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그러고 유튜브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요즘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수익 구조도 굉장히 좋은 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노직이었는데 대량 거래가 30분 보기에서 여기서 터집니다 그렇죠 대량 거래가 30분 보기에서 터지게 되고 그럼 주가는 어느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박스권의 시세를 만들었던 이 대량 거래 부분에서의 지지대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 지지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러 번 단타 구간들까지도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추세 매매를 통해서 주가가 부양하게 되는 이런 쪽의 로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왜 대량 거래에 대한 부분이 항상 필요하냐 이 대량 거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결국은 속도에 대한 부분과도 일맥살통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목은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목은 관심일 수도 있는데 관심적인 속도에 대한 로직이 맞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 번째 로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코롱인더 같은 경우 종목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코롱인더 같은 종목도 사실은 이런 건 바로 매수 가능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장중에도 장중에도 이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자동차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자율주행 반도체 쇼티지라고 하죠 반도체 부족현상을 쇼티지라고 그러는데 반도체 부족현상 중에서 가장 많이 부족현상이 나오는 쪽이 자동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쇼티지가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 쪽의 제품들 왜냐하면 수소차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신모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신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동차 사업이 이렇게까지도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턴유라운드하고 터닝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타이거우즈죠 타이거우즈가 현대차를 끌고 가다가 GV80이죠 GV80을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너무나 안전했다 이러면서 이게 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자동차, 대한민국 자동차가 크게 현대 지금은 기아 이 두 개가 대부분이죠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들이 대한민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데 아니면 외제차죠 대부분 그런데 현대 기아차가 관련된 모멘텀 타이어 쪽에 들어가는 종이 그걸 타이어 튜브라고 부릅니다 타이어 튜브가 보시게 되면 코롱인드가 대량수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대량수급이 나오고 나서 추격 매수할 필요 없죠 눌림자리가 나오죠 이 박스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겠죠 이 구간에 한번 저는 일반적으로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면 박스권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시고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한 70을 매수해요 날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평단 낮추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100을 매수하면 평단이 안 낮으니까 30% 정도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70과 30의 분할 매수를 하면 여기가 70% 구간이잖아요 70%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 포인트가 이렇게 끌어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5만 원에서 6만 4천 원이면 3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온 거죠 3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빠져요 예를 들면 다시 내려오면 다시 여기서 내려오면 또 한 5만 8천 원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5만 8천 원에서 5만 6천 원 이 사이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종목이 좋은데 넘실넘실 거린다고 하면 항상 30분봉에서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지지됐던 자리 지지됐던 자리가 매수 포인트다 특히 종목이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매매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우리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매 포인트에서 주가 부양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고 주가의 상승률이 어떻게 맞추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로직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아마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요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코롱인데 잠시 말씀드립니다 재료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재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끔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무턱대고 사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실적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때 쇼티지가 나서 실적이 증가한다 이것도 재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재료가 있을까요 그렇죠 회사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어떠한 실적이 좋은 회사로 변하거나 실적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우린 이 재료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지금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쇼티지 현상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항상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미통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상자산이나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이슈로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노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폭이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게임 쪽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모멘텀도 잘 돕고 잘 되고 메타버스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의 흐름들은 굿입니다 관련된 섹터의 흐름들은 굿인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여기서 한번 또 중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 매수를 하면 여기서 살지 안 살지를 고민하겠죠 선절라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매수했겠죠 만약에 저라면 현실적으로 여기서 5를 샀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리고 여기서 5를 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락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평균 단가가 조금 높아지죠 평균 단가가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두 번 사줬으니까 두 번 사줬으니까 여기에 왔을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왔을 때 50%는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이만큼을 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이겠죠 이게 현실적인 매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이 그려졌잖아요 돌파할 때 여기가 박스권이 그려졌고 박스권에서 중심값과 여기에서 분할 매수다 분할 매수가 결국은 답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투온에 대한 이슈까지도 종목을 지켜봤는데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손절라인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시는 최저점 그러니까 폭자체가 크잖아요 이 폭자체가 큰데 사실은 이 손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를 쏘았다는 건 그만큼 시세를 분출했다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쏘았기 때문에 폭 자체는 원래 손절은 면입니다 손절의 선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손절은 면이에요 면 손절 면 뭐냐면 이 면 속에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지지대에서 이탈을 했을 때가 손절인 거지 단순히 이 선만 갖고 매매하다 보면 손절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3번 하면 3%씩 3번 하면 자 보세요 3%씩 손절을 3번 한다 봅시다 내가 100만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손절을 한 번 하게 되면 손절을 대부분 5% 정도 잡죠 그럼 95만원이 되죠 손절을 또 2번 합니다 또 손절을 2번 하게 되면 약 한 47 한 90 한 91만원이 된다 칩시다 그리고 또 하면 한 86만원 정도 되죠 87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손절을 3번만 해도 약 3%씩 3번만 해도 약 10%가량 손실이 나요 전체 금액에서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요기를 깨서 손절했어요 또 돌파했는데 또 깼어요 또 손절했어요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보고 하면 손실이 작을 수는 있겠지만 손절의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 면이라는 개념이 손절에서 도입이 된 거예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 면을 봐라 제가 사실 주식에서 가장 힘든 게 좋은 종목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손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손절 강의는 없어요 사실 잘 보시면 수익을 내는 방법 분할 매수하는 방법 아니면 불명확하게 5일선 이탈하면 손절해라 뭐 11선 이탈하면 된다 근데 그게 또 막상 이탈하면 손절이 안 되잖아요 그 손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 가격이 딱 픽스그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픽스된 게 뭐예요 픽스된 게 뭐예요 결국은 이 픽스된 게 이런 어떠한 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손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에 대한 포인트도 아니에요 제가 계속 손절에 대한 문의를 워낙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면 폭이 크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폭이 크지 않은 손절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3분봉 5분봉을 보면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트레이딩을 했는데 개인들을 못하세요 제가 겪어보아서 알아요 근데 이 면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최대한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면이 두 개 정도 손절이 나온다 그건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고심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고심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미트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나서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베이스가 깔리다 보니까 맞게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은요 더 깊은 이야기들 더 많은 이야기들 또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제 QR코드 찍는 곳이 보이시죠 QR코드 찍는 곳과 그 다음에 지금 하단에 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이 부분 또 소통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도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정보 볼게요 이제 조금은 아시겠죠 해성DS 오늘 날아갔어요 그렇죠 제가 딱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딱 이렇게 밀렸다가 확 올라가던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것도 쇼트지예요 쇼트지 결국은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쇼트지가 나왔어요 근데 한번 붕 떴다가 쭉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구간이 늘렸다 다시 터튀어 올라갔는데 해성DS 같은 경우도 대량 수급이 나왔잖아요 쇼트지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과 결국은 수요의 곡선에서 결국 뭐가 늘어나면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공급 수요의 곡선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공급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해성DS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자동차 반도체가 쇼트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럼 그 쇼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것은 왜 확인을 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확신을 가진 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가가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시그널 자체가 확신을 가진 주체는 뭘로 표현된다? 대량 부위 대량 거래량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고 대량 거래가 발생한 다음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죠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주가가 내려오고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있어요 틀리지 않다고요 여기서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시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해성 DS가 잠시 숨고르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가를 뺐는데 여기서 이 종목 해성 DS 좋은데 시청이 높아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30%만 사세요 그러니까 원래 매배는요 3대 7이나 5대 5나 7대 3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금 미심쩍어 시장 예사되기에 여기가 좀 높아 그럼 3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심값에서 몇을 사는 거예요? 중심값에서 7을 사는 거예요 7을 그러면 3대 7을 매수하니까 3대 7을 매수하니까 주가가 늘리고 나서 자 반등이 나오는데 평단이 이 정도 구간에 있겠죠 물론 하단에 있는 포인트로 맞춰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부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3대 7 매매법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트레이딩은요 결국은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이 트레이딩이에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것에서 어떠한 촉매제 촉진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거래량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접근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건데 사실 그럼 이게 종목이 만약에 또 올라갔다가 올라갔어요 지금 내려와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다시 여기서 만약에 차익실현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그냥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다음에는 또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한번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3등분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탄력도에 대한 고민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확률을 높이고 매매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매매가 2분하를 계산할 때 7대 3 3대 7 5대 5 요거의 기본적인 노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3분의 1식의 접근 방식 요기와 요기와 요기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요렇게 두 구간을 잡을 것이냐 요렇게 두 구간을 잡을 것이냐 왜냐하면 돈이 무제한이면 상관없겠지만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타점은 두 번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만약에 더 내려오면 나중에는 여기서는 폭이 확 깊어졌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것도 맞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원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광고용 플렉스로 퍼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종목적인 부분들이 좀 체크 포인트가 나왔는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무슨 가격이 나왔냐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자 신고가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이 거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유통 물량이 별로 없고 품절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 분들께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극대화 되겠죠 자 며칠간은 지지대 쌍지지대를 만들면서 올라갈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쌍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쌍바닥 바꿔 터닝포인트 할 것처럼 보였는데 자 전자점을 이탈시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샀다라면 여기서 사는 구간이라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사는 구간이라면 자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원래는 기본적인 기법이라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닥이 올라가면서 바닥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채널이 나오는데 상승 추세가 요렇게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약간 요런 식의 그림을 만들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타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타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에 대한 확률보다는 지금 요 우물 안에 들어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제가 만약에 포지셔닝 봤을 때는 여기서는 쌍바닥도 만들고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다 7을 잡을 것 같아요 7을 잡고 여기다 3을 잡을 것 같아요 현금 3을 두겠죠 왜 신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7을 잡고 나서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딱 봤는데 7 짚고 나서는 바로 그냥 튀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캔들의 속도라면 자 지금 6,500원에서 6,500원에서 8,500원까지면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이면 한 30% 20 몇 프로가 나왔으니까 20% 이상이 나왔으면 다시 매도는 한번 해야죠 왜? 이 지지대까지 왔다 갔다는 거는 적음 요기에 대한 반발 매도세라든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단기 트레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20% 수익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뭐예요? 주식의 플로우라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매매에 대한 부분들 저는 로직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확인드리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데서 사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데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을 훈련하는 거죠 근데 가끔 여기 사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 이 종목도 빠지나 봐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주가는요 안 빠지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대법은 어느 정도 10년 이상은 하락은 해요 아니요 손절라인 근데 이 폭을 6,500원 6,000원 이것도 폭이 지금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9% 손절라인 잡혀요 이것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폭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는 건 단기 트레딩이나 흐름 3분봉 5분봉 심의 세기 파워 흐름에 대한 로직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맞춰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스럽고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피곤하면 지쳐요 제가 주식하면서 늘 느꼈던 게 피곤하다 이꼬로 지친다 주식이요 이 지치음에 있어서 어떤 믿음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건데 그 믿음에 대한 포인트가 안 나오면 주가는 하박 로직으로 하박 로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도 좀 잡아 봅시다 자 그럼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제가 계속해서 주식들을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SM이라는 종목이에요 SM이라는 종목도 결국은 뭐 이런 데서도 하박할 때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뭘 찾아라 이제는 노직적인 부분들 아시겠죠 뭘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대량거래를 먼저 찾으셔야죠 대량거래 주식에서 이제 딱 아시겠죠 대량거래 어디에서 30분봉에서 30분봉에서 대량거래면 1봉에서 당연히 대량거래가 나왔다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SM이라는 종목도 30분봉을 딱 열어보면 이런 대량거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대량거래면분만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1봉상에 대량거래를 하게 되면 뭐가 안 잡냐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못 잡겠어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그 재료가 나쁘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재료 좋잖아요 결국 가요 근데 아무리 종목이 잘 가도 재료 나쁘면 결국 빠져요 제가 주식하면서 느꼈던 게 재료를 많이 봐요 재료의 소진 여부 재료의 흐름 여부 그 부분이 결국 주가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로직이 됩니다 그래서 SM이라는 기업을 제가 봤을 때 SM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엔터주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분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이 어느 섹터인지 이런 섹터에 대한 분류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 방법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하단에 주소가 나와 있죠 하단 보시면 QR코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임 샵 3772로 황주명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이슈들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SM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보실 텐데요 SM 같은 경우는 저평가 엔터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규모 수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수급이 대규모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박스건을 그리는 거예요 박스건을 그려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박스건이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이 박스건이 한 3만 원대에서 2만 4천원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이 SM은 위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는데 위치가 낮다는 거는 비중을 좀 실어도 되죠 그러면 이 구간 지금 이 노란색 구간을 제가 좀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이 노란색 구간에서 70%의 비중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까지 30%를 담으려도 70%만 남기고 나서 주가가 일단 부양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 날도 걸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날 안 왔다고 해서 다음 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올 때까지 걸어놓는 거예요 요즘에는 증권사도 기능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거는 기능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막 뭐 한 2년 2년 아니고 1개월 동안 거는 게 최고구나 지금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딱 체결되자마자 가잖아요 어떤 한 호가 정도 높게 사도 되죠 1에서 3호가 정도 높게 사도 되죠 그 포인트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M이라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건지 아니면 이 수급이 살아있다는 전제 아래 뚫을 거라고 예측하면 들고 가는 거고 뚫지 못할 거라고 예측하면 한 번 팔고 다시 또 밑에 사고 근데 만약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위치가 낮으니까 저는 이제 5대5 전략을 바꿀 것 같아요 자 요구간에서 50%고 중간값에서 50%를 매수합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트레이딩 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면 다시 한 번 주가는 부양 쪽으로 가겠죠 전제 조건은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SM 예전에는 이런 거 JYP 자 YZ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갑자기 빅히트 이름 바뀐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3대 기획사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하게 된 게 키스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획사가 이제 대형 기획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엄청난 기획사가 나타났죠 그게 뭐예요? 이름도 예 비티의 빅히트죠 빅히트 이게 나오면서 이게 순위가 이렇게 지각변동이 났죠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래서 압도적인 1위 그 다음에 2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뭐 JYP, SMYG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엔터사들은 비중을 많이 남기기 어려운 게 이제 연예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엔터사들은 연예인 리스크가 있어서 연예인이 문제가 되면 연예인 하나하나가 재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잘 가다가도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매출이 안 나올 수 있는 로직들 있죠 뭐 도덕적 문제라든지 윤리적 문제라든지 어떤 군대에 관련된 남성분들이 가게 되면 활동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비중을 많이 안 실는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엔터주들 중에서도 작품에 관련되거나 수면이 안 올라와 있는 작가에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컨텐츠에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안전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트렌드적인 물론 작품이 좋아야 되고 이러지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쪽이 더 큰 영향을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체 계좌비 중에 한 20%까지 담는 경우들이 많죠 엔터주들은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세트럴 가이 딱 오늘 기가 막히게 반등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기술적인 분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제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세트럴 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세트럴 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 쪽에서 투자를 했는데 1차적으로 대량 수급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는 7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7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3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기염을 토했죠 자 여기서 이제 다 팔았다가 전체 치더라도 자 일단 저항은 제가 쭉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에요 아 제가 마음이 삐뚤거나 저항이 잡히지는 않았는데 자 여기에 일단 저항이라고 보고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7, 3으로 봤는데 자 지금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려왔잖아요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려왔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포지션 잡아야 될까요 여기가 5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죠 여기 포지션을 잡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최근에 아크라고 해서 해외에서도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부양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크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5할 50% 매수한 거에서 또다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기서 눌리게 되면 이 안에서 놀겠죠 그러면 이 폭만큼에 대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매집의 자리가 근데 매집을 일반적으로 한 두 번 길어야 세 번 아니면 자금이 다 없어요 자금이 무제한이면 좋겠지만 그러한 자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렵더라 그렇게 좀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에 대한 플로우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참 재밌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재밌어요 제가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기 전에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앞서 개념들을 체크해 본다면 일단은 가장 쉽게 영어 다 빼고 핵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량 거래가 나와야 됩니다 대량 거래 대량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일봉상으로는 정배열일수록 좋습니다 정배열 근데 이 일봉상의 정배열이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걸 다 아우르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분할로직이 있어야 돼요 분할로직은 어떻게 잡는다? 두 번이 분할로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 사항인데 분할로직에서는 비율은 7대 3, 5대 5, 3대 7이 이 세 가지 경우 아니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 들어왔을 때 기업이 워낙 좋으면 7대 3로직 여기 7대 3로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닿았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5대 5로직이나 종목이 3대 7로직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 정고자리에서 만약에 주가 반등이 정고자리에서는 원래 샀던 물량에 원금은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금을 정리하는 거죠 수익금만 갖고 트레이딩하는 것이 기본적인 로직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딱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테스 사이트 검색창에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또 거기 신대가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또 클릭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또 지금 영상적인 부분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로직들에 대해서도 함께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제가 항상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체크해 드리는데 항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않는 루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에 들어갈게요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일단 팩트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 이거는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전제가 분명히 깔려 들어갑니다 팩트적인 문제는 지금 자금이 벌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코인 말고는 사업해서 돈 버는 게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퀘스처적인 문제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꿈과 희망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사실은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주식 시장이라든지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서 뜻밖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간 산업이 발달이 되고 예방 주사를 맞으면 시장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트리거일 것 같아요 하락하는 트리거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움이 좀 줄어들 때가 트리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자체는 대안, 대체안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코스피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에서 여태까지 경험해 봤을 때는 대안이 나온다는 것은 투자처의 밸루에이션 대안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골디락스 골디락스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결국은 계속 좋아지는데 물가는 안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죠 그게 물가 안 올라오고 물가 안 올라오고 또 뭐가 안 된대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없대요 그게 골디락스인데 저는 골디락스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공매도가 5월 3일자에 있죠 삼성자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어떤 식의 전개 가능성이 있냐면 전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한계알같이 근데 그냥 각자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확장해서 이쪽 거를 빈 공간이 이쪽에다 그려보면 주가가 지금 3200포인트라고 잡았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고점이 살살 낮아지는 이런 어떤 하방 채널을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락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채널이 만들어졌다가 턴 라운드가 나왔는데 이런 하방 채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방 채널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보다 무서운 건 여긴 좀 가기 좀 높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서 하방 채널을 만들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갈 수 있는데 약간의 깊이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이건 각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삼성전자가 시총이 지금 코스피가 2200조 정도 돼요 2200조 좀 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500조 정도 돼요 200조 정도는 디스카운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적정 주가는 2000조 정도다 적정 주가가 아니죠 적정 시총은 그러면 2000조 정도의 흐름에서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으니 10% 정도 2000조 안쪽으로 집어넣으려면 제가 삼성 SDI도 500조는 맞췄잖아요 삼성전자가 500조 정정할게요 삼성전자가 500조 삼성 SDI 50조 그 정도가 적정 가치인데 그러면 지금 3200에서 0.90%를 빼면 즉 2980포인트 이게 지금 시총 그러니까 3000포인트 정도가 현재 2000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종목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900조에서 2000조가 저는 적정 지금의 전체 가치라고 봐요 그럼 1900조면은 지금 2200조니까 300조 정도니까 15% 정도 디스카운트 하면 자 그러면은 320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20에 160을 더하면 480 정도가 되죠 그럼 3200에 480을 빼면 500을 뺀다 치면 2720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는 어떤 포지션이 나올 것 같냐면 2720에서 2720에서 3050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냐면 15% 정도 디스카운트가 된 자리에요 물가 상승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2000조 정도의 코스피가 나오는 거니까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히려 3200 오버슈팅은 10% 정도 코스피는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 가치는 근데 제가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500조에서 쉽게 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방송 내내 500조 500조 얘기했거든요 왜? 제가 진짜 주식하면서 절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머니플로우는 바뀌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 문제의 변화가 되진 않아요 이 종목이 1000억이다 500억이다 800억이다 하면 그 800억 이후에 주가는 가는 거지만 그 이후에 머니플로우에 대한 변화는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속속들이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것저것 다 봤는데 결국은 머니플로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돈의 흐름 돈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딱 얘기해 주셔야 되고 아마 2000조 갖고 얘기하는 분은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이건 경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이 봐드릴게요 코스닥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제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500조예요 삼성전자 하나 정도 시총 나와요 코스닥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460에서 80조니까 이건 한 1100포인트까지 가도 무방해요 1100포인트까지 근데 500조가 찍고 나서 과연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부터 기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코스닥 150이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코스닥 150 근데 그 코스닥 150은 상위 150이 공매도에 풀린다라는 건데 이 공매도 넘버 1이 뭐예요 미리 근데 조정을 좀 받아서 다행인 게 공매도 넘버 1이 뭐예요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미리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하방은 좀 약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게임 쪽에서 신사업 사이클들이 물기 시작했죠 게임 쪽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메타버스라든지 근데 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게임 쪽에서 보안 얘기 나오고 있고 블록체인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AR, VR 나오다 보니까 게임 쪽의 시장이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베스트예요 그러면 그쪽 지금 그 제약바이오와 엔터 게임 이쪽이 주로 하고 스튜디오 드래그에서 CJ&M 이런 것들이 상위 텐 종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5G인 KMW라든지 구론 종목들이 지금 상위 차지하고 있죠 근데 KMW를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를 봤을 때 지금 자리에 1100포인트라고 봤을 때 저게 크게 안 빠진다면 오히려 코스닥 쪽에 대한 낙폭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 혼자 올라가서 제가 그 말씀드린 다음부터는 그럼 1100포인트에서 만약에 코스닥은 폭을 잡고 저는 900포인트까지라고 보는데 900 하단선 잡으면 이 폭은 한 10%에다가 200포인트니까 한 17, 8% 이 정도 조정은 가능할 수 있는데 코스닥은 원래 폭 차체가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직 상황에서 오히려 코스닥 쪽의 개별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더 셀 수 있고 코스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노직까지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놨습니다 하단에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QR코드와 그 다음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 오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델리 맵에서 하고 있고요 또 포탈에다가 또 대가 이렇게 치시게 되면 관련해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들 또 소개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은요 명쾌한 타이밍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명쾌한 타이밍을 오늘 또 공부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공부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